매우 피해주고 W 피해지 못했지만은 선혈 돌려주고 저들의 피로 내 칸을 씻으니라 100만 년 만에 상대팀 만 꼬였다 잠깐만 이 판에 진짜 이겨야 돼 야 이거 상대만 꼬였어 맨날 제가 방송에서 우리 팀만 꼬인다고 개머라 하는데 근데 처음으로 상대팀 만 꼬였어 나 오늘 이 판 지잖아 아무 판도 못 이겨 진짜 이 판 무조건 이겨야 돼 아 맘했다 아야 아야 따끈하게 혼내주고 감히 정복절 탈론한테 얼굴을 맞대? 뭐야? 여기 와서 죽어줘 어 이 판은 초반부터 미드 주도권 빡이었던 게 너무 큰데요? 원래 아리랑 이렇게 CS도 반반 못 치고 기본적인 득요 체급 계속 밀리다가 게임 내내 손해보면서 다니는 게 원래 아리탈론 정석인데? 나만 2득 보는 그림이 됐어 야 이건 말 안 되잖아 뭐라 할 수 있는데 형들 이걸 어떻게 용칠 생각을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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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아우 막타 내꺼 매우 피해주고 W 피해 지 못했지만은 선열 돌려주고 어어 어어헣허헣 어어 lackll3iter 못 피인지 크림 날 뻔했잖아 락할 더블 못 피우니까 큰일날뻔 했잖아 이게 정독자 터진 선열이지 하지 말자 아 승전보 제발 아 이거 뭔가 실수했다 아 단단히 실수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됐네 타이밍 맞춰주고 아이고 게임 무난해서 좋다 다행히 판 아니 조진 써보지도 못했잖아 얘들아 일단 나이스 아 어 이게 성공 터져? 기분 개나빠 이 찍었네 잡았다 아 미드 제리는 원거리 챔피언 중에 제일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좀 만날 때마다 느끼지만 아 요호호 야하하 아 이히히 하아 맛이 좋구만 게이밍 안녕 야 뭐야 야 이거 설계였는데? 야 이거 죽은 척한거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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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한 척하고 아니 도망가 도망가 병 넘어 병 넘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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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너 필요없잖아 나 근데 아프긴 하네 그래도 저희도 죽으면서 템 뽑아가지고 안녕 나탈론 이거 더 센스있게 덮큐 큐군 이거 이것도 사실 되게 자주 쓰는 것 같네 덮큐큐군 이게 진짜 야무자야 이건보드 달걀 toxic 뭐야 이 언제든 버리면 안되지 이것도 뭐야 어디가 아 선혈 쿨 만 돌았어 선혈 돌렸으면 안죽고 다잡았는데 안녕하세요 넛이 형이 이런거 잘 받아주시더라 아 뭐야 이 방 방 뭐 소한사 한 명의 게임을 정해집니다 소한사 한 명의 게임을 정해집니다 소한사 한 명의 게임을 정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